Julia was dressed as a fat country man with a linen duster and whiskers and baggy umbrella. Duster은 먼지털이이고요. 청소할 때 입는 먼지를 막아주는 겉옷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청소복? 그 정도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Whiskers은 고양이나 쥐, 그런 동물들에게 나있는 수염을 의미하기도 하고 구렛나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baggy는 헐렁한, 축 늘어진, 자루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Julia was dressed as a fat country man. 그러니까 줄리아가 뚱뚱한 시골 남자의 차림을 했다라는 의미는 뚱뚱한 시골 남자로 분장을 했다라는 의미겠죠. With a linen duster. 그런데 린엔이라는 그런 종류의 섬유로 만든 청소복을 입고 구렛나룻을 붙이고 and baggy umbrella. 축 늘어진 또는 헐렁한 우산을 들었대요. Passy Moriarty. Patricia really? Did you ever hear such a name? Passy Moriarty라는 그런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Passy Moriarty의 진짜 이름은 Patricia인 거죠. Did you ever hear such a name? 이런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Mrs. Lippet couldn't have done better. Lippet 원장님이 지루셔 에버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었는데 지루셔는 자기 자신의 이름에 불만이 많죠. 그런데 지루셔가 생각하기에 Passy Moriarty라는 이름은 지루셔라는 이름보다 훨씬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루셔가 생각하기에는 Lippet 원장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런 have done better, 그 이상 더 잘 지울 수 없었을 것이다. 비록 지루셔는 자기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Passy Moriarty라는 이름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진짜 더 더 더 더 이상하기 때문에 Lippet 원장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 이상 더 잘 지울 수 없었을 것이다. 약간 그런 뉘앙스? 그런 느낌?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Who is tall and thin was Julia's wife in an absurd green bonnet over one year. 그리고 Passy Moriarty의 이름에 대한 생각이 이어서 외형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가 크고 thin, 마른 체형이고요. Julia의 아내의 역할을 맡았는데 실제로 Julia의 아내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이 Parade에서 Julia의 아내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Absurd, 우스꽝스러운, 터무니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Bonnet은 모자의 한 종류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초록색 모자를 Over one year, 한쪽 귀에 걸쳐서 썼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Waves of laughter followed them the whole length of the course. Hall은 전체의 모든, length는 길이, 또는 계속되는 시간, 기간. Course는 강의, 강조라는 뜻도 있고요. 진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Wave, 파도, 또는 물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웃음의 물결이 Followed them. 여기서 them은 당연히 Julia와 Passy Moriarty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따라갔다. The whole length of the course. Course는 여기서 강의, 강조가 아니라 진행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고요. 그러니까 Parade가 진행되는 내내, whole length, 그 시간 내내 Julia와 Patricia를 사람들이 보면서 웃음을 계속 터뜨렸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Julia played a part extremely well. Extreme은 극도의, 극심한, 극단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고요. 여기 ly가 붙어서 extremely가 되면 극도로, 극히, 또는 매우, 몹시, 정말로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매우, 몹시, 정말로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그래서 Julia가 the part, 그 부분, 즉 그 자신이 맡은 그 역할을 매우, 몹시, 정말로 잘 해냈어요. 연기를 잘 해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전시하다, 또는 드러내다 보이다, 능력을 발휘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미디는 코미디, 네, 희극. 그리고 스피릿은 정신, 영혼, 태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를 보시면 I never dreamed,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라는 의미인데요. a pendleton, 그러니까 줄리아 같은 펜틀턴 감은 사람이 so much comedy spirit, 이렇게나 코미디를 잘 표현하는 그런 능력, 태도를 display, 그런 능력을 발휘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줄리아가 펜틀턴 감은 사람인데 이렇게나 누군가를 웃기는, 재미있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begging master service pardon을 보면 beg는 이제 간절히 부탁하다, 간청하다, 애원하다, 구걸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pardon은 말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말해달라는 의미의 뭐라고 하셨어요? 라는 의미도 되고 명사로 죄인을 사면하는 그런 사면의 뜻 또는 용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eg a person's pardon 이렇게 쓰이면 용서를 빌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래서 begging master service pardon은 이 문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기가 일단 그 펜틀턴 감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웃기는 그런 능력은 없어. 그 펜틀턴 감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주디가 상당히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master derby, 그러니까 저비 도련님에게는 양해를 구해야겠다. 저비 도련님께 용서를 구해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저비 도련님께는 양해를 구해야겠네요. 네, 이런 의미 정도가 적절할 것 같아요. I don't consider him a true pendleton, though. Any more than I consider you a true trustee. Considered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다, 또는 고려하다, 고철하다, 또는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다, 관심을 갖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다에 가깝게 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힘은 그 저비, master derby를 의미하는 거죠. 그 저비 도련님을 true pendleton, 진정한 펜덜턴 가문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을 보시면 Any more than I consider you a true trustee 라고 나와 있습니다. Trustee는 이사, 평의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저씨를 고아원에, 고아원 후원회의 진정한 그런 이사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여기 Any more than이 나왔습니다. Not a any more than B Not a any more than B는요. B가 아닌 것처럼 A도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아저씨를 고아원 후원회의 진정한 이사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저비 도련님을 진정한 펜덜턴 가문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저씨를 고아원 후원회의 진정한 이사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다면 인 jakiś 해치를 받아서 알게 되겠습니다. 이번 갈 뱉 skeleton 펜 siglo 에듬т 리 아石